내가 내려갈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잡아 깐통장난. 왜요? 내려가요. 그런데 내려갈 때 이걸 해야 돼. 아 몰라 왜?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나 해서. 그런데 왜 나만 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하면 넘어지잖아. 저천이. 뭔 냄새야? 뭔 거 같아? 고기. 고기 냄새가 좋아하네. 홍선 씨 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이리 오세요. 자연스럽다. 앉으세요. 의자 있어요. 여기요? 예. 뭐야?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벗으세요.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왜 뭐에 있을 것 같은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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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고기 냄새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진짜 리액션을 잘했네. 우와. 우와. 되게 잘했네. 감사합니다. 할라보레이드. 할라보레이드. 우와. 불쾌 박수 나오지. 그런데 맛이 없으면 안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예아. 자 먹어봐요. 고기부터. 야채를 안 먹잖아. 그래서. 야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먹을까 해서. 샐러드로. 이렇게. 아우 저봐. 와이프 야채 먹이려고. 오. 괜찮아? 어허허헣허허헣허허헣. 예. 예. 아우... 우와 이거 진짜. 직접 여기에서? 응. 진짜? 진짜?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얼마 안 해? 엄청 걱정했는데 이것도 안 먹어? 이건 좀 걱정이 돼 왜요? 별로? 살짝 뻑뻑하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솔직한 걸 원해요? 아니면 꾸며진 게 좋아요? 솔직한 게 좋아요 살짝 좀 말랐어 좀 말랐기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좀 메말라 있다고 해야 되나? 가뭄이야 가뭄 건조해 이것도 맛있고 우리도 잘 먹어서 다행이다 별로 없었어? 응 그냥 바쁘게 응 나 거기 갔다 왔어 체코 아 미국이 아니고? 응 체코 갔다 왔어 아 체코 가서 어? 오 선물 사왔어요 짜자잔 기념품 진짜? 응 이거 저번에 손 봤을 때 되게 건조하고 있어서 아 아 핸드 크림하고 핸드 스크럽 아 핸드 각질이 많아졌어 아니 가면 좀 더 부드러워지더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체코 초콜릿 오 오 되게 자성하고 섬세하다 저렇게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그냥 뭐 방금 날이지 오 잘 쓸게요 예 어 했네? 네 짠 피넛 좀 했네 응 정은 예쁘다 정은 씨 손톱 했어 했어요 나 때문에 한 거 아니 나 때문에 한 거야? 응 아 진짜? 어제 갑자기 미안해지네 너무 아팠어 아팠어? 왜?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진짜 예쁘다 빨리 먹어요 이야 많이 드세요 와 이거 일단은 시식 일단 짠 짠 만든 거? 응 진짜로? 별로야? 아니 괜찮아? 응 진짜? 산 거 아니죠 진짜 만들었어 진짜 갈았어 진짜 갈았어 왜 왜 괜찮아? 완전 맛있는데 오 잘 먹어 내가 보기엔 근데 끝까지 마셔야 돼 왜요? 왜냐면 끝까지 마시면 또 뭐가 있어 이벤트가 또 있어 어? 어? 그럼 양이 좀 많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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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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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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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마셔야 마시고 이거 다 마시고 이거 다 마시고 뭐 그런 오우 이 셧이야? 많은데 한 번에 다 마실 거야? 다 안 마셔도 돼 버려줄까? 여기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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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가 있다고? 뭐가 지금 뭘 써놨는데 영어인데 못어놨는데 글씨 써놨나봐 영어를 봤는데 아 영어 잘하잖아 왜왜 뭔데 뭘 썼는데 뭘 썼는데 맞어? 드디어 왔나봐 왜 왜 왜 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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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인직하다고 와 이 녀석 뭐야 첫 번째 이거 봤어? 네 뭐야 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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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는 후식인데 멋있다 이게 뭐야 여기 알이 이걸 깨나 봐요? 예 어 뭐야 이거 저기서 깨면 욕 나오는 거 아니죠? 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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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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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 있어? 뭐예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안 준비했지? 그래서 걸어내래요 네 안주의 네 진짜 걸어내래요 진짜 걸어내래요 어머 아 아 아 아 저걸 때리는 거예요? 아 저걸 때리는 거예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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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깐 딱 딱 딱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네 예스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예스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진짜 멋있다 완전 롤란틱 롤란틱이다 진짜 무릎 꿇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한다 행복하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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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서 봤던 트렉스지 요즘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 우와 땡큐 사이즈가 딱 맞나 봐 그래서 자꾸 손잡아 봤나 봐 그랬어 오 마이 갓 감동 오늘 딱 맞아 진짜? 응 아이스크림도 젓가락으로 먹어 아이스크림도 젓가락으로 먹어 뭐 좀 사줘야겠다 티스푼이라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제 진짜 우리 결혼하는 거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할래? 결혼식? 응 낮에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당장 결혼 어? 콜 콜 결혼식? 결혼식으로 한다고 바로? 네 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 어? 안녕 드레스 네 오늘 결혼해요 네 오늘이요? 오늘 결혼하는데 저 빨리 그래도 마음에 드는 네 그런 드레스를 한번 찾아 보려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고르셔도 되니까 한번 아 우와 신기하다 응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니가 입으면 그냥 다 예쁠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이게 이게 뭐예요? 아 이거예요?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깔끔한 것 같다 그래야 되나? 이거 입어볼게요 이거 큰 것도 아닌 건가? 큰 거는 이거 입어볼게요 이거래요? 이거 긴 거 보다가 이제 그리고 짧은 거 얘 입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해 뭐가 기분이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 어 보면은 싹 열리면 된다 바이올린 막 소리 나오고 맞아 맞아 앞에서 갑자기 막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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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저런 표정을 지켜줘야 돼 이루어야 돼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런 거 하시면 그런 거 심쿵 심쿵 네 casual 저만 저기 분열하기 전에 왜 저렇게 다른 짓으로 할까요? 왜냐면 지루하니까 지루해 이게 꽤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려요? 다 됐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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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아지 뭐 하는 거야? 어? 훔쳐보면 안 돼! 아,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자세 너무 부끄러워! 보여드릴게요 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짠! 아, 이쁘다! 목에 앉아서 오니까 민망하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제 한번 돌아주셔야죠 이제 한번 돌아주셔야죠 우와! 오! 저봐, 저봐 오! 예쁜데? 끝! 아, 이거 너무 이상해 아, 우리 용선이 예쁘네 예쁘다 어때요? 예뻐 뭐? 바로 다른 거 어, 잠깐만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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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SNS 올라간다? 아 아 다른 거 입어볼래? 긴 것도 한번 입어볼래? 이거 웨딩 그레스 모델해도 될 것 같은데? 오, 저런 멘트 굉장히 좋죠 아니, 이게 장난 아니야, 이거 됐습니다 고! 오! 오, 이거 예쁘다. 오. 아까랑 또 진짜 다르다. 그쵸? 음. 음. 뭐가 나의? 둘 다 예쁜데? 난 이거. 다녀오세요. 이거 약간 외국 배우 같다. 이거 예쁘다. 어깨에 빠져 있는 거? 이거 열릴 때마다 되게 기분이 이상해. 이것도 예쁜데? 진짜 드레스 같아. 진짜 결혼식 같아.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나요? 솔직하게. 2번이나 3번. 아니, 그러니까 하나. 난 크게. 하나, 둘, 셋. 3번? 허정이가 아니야. 허정이 2번이었어. 잘 몰라. 남자들이 이런 거 몰라. 원래 이런 거 다 정해주죠. 남자들이 이거 못 고르죠. 너무 다른데 어떻게 비슷하지? 근데 우리 성격에는 두 번째가 제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결국에는 네가 결정하는 거야. 다녀오세요. 오케이. 어디 갔대? 윤똥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오! 오! 예쁘다. 잘 어울린다. 멋있는데. 잘 어울릴까요? 괜찮아요? 같이 거울 앞에 한 번 서 보세요. 사진 한 번. 예하. 위 손잡고 찍어야 되나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셀피 카메라로 결혼 사진 찍을까? 어디서 찍어요? 여기 나무. 밑에서. 오케이. 이게 자기들만이 만든 앨름이구나. 제대로 생겼어. 이거 맞나? 이렇게? 쳐봐요? 쳐보세요. 그러면. 근데 여긴 눈을 못 뜨겠어요. 여긴 눈을 못 떠. 아니면 여기를 앉으면. 똑같은데? 아,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아, 근데 일단 한 번 해봐요. 알았어. 일단 한 번 해봐요. 눈 감고 웃는 걸로 할까? 오케이. 눈 감고 손 잡고 웃는 걸로. 네. 오케이, 간다. 10초라며. 10초라며.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너무 너무 웃겨. 아, 눈 까무리니까. 오우, 괜찮다. 표정이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연구 표정 아니야? 아, 연구 표정. 연구 표정 아니야? 한 번만 더? 어떻게 해? 잘한 표정. 오우, 잘하네. 오우. 좋아. 딴으러 갈까? 어. 오우, 여기 좋네. 오우, 여기 느낌. 괜찮다. 여기서 좀 발랄하게 찍어볼까? 어떻게? 그냥 막 이렇게. 아우. 같이. 소리도 내야 돼? 그래야 뭔가 살아있는 느낌. 알았어. 다이밍이 아니야? 엄청 저렇게 잘하지? 아, 소율이가 포인트야. 어머, 너무 잘하네. 어머, 너무 잘하네. 어머, 너무 잘하네. 잘하네. 아, 저렇게 해야지 사진이 잘 나오는 거니까. 좋다, 여보. 그런 것 같아. 딥 하는 거 있잖아. 네? 무슨 말이지 알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가 뒤로, 뒤로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가 뒤로, 뒤로 가는 거. 야, 스킨십 자연스럽다. 이게 딥이라고요? 이게 딥이라고요?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진짜 결혼식 그거다. 그 전형적인. 그 전형적인. 우리 다 해야 돼. 전형적인. 다 해야 돼. 언제 해야 돼? 지금 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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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이거 진짜 결혼식 사진 같아. 그거 있잖아요. 사진 앨범에 보면 결혼식 사진 찍은 사진. 좋다. 우리 그런 거 찍어볼까? 뭐? 서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지 알아요? 어. 포스트 해봐. 내가, 내가 이 정도? 어, 내가. 귀여워. 사진 진짜 잘 찍는다, 솔라야. 잘 나왔을 것 같아. 왠지 잘 나왔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구부를 잘 잡네. 이거 그거 같아, 무슨 배경 화면. 그거 있잖아요, 이미지. 괜찮은데? 잘 나왔어. 아, 꽃. 아, 여기? 꽃. 같이 이렇게 꽃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너무 좋아. 저런 사진 꼭 있잖아, 꽃꽃. 봐봐. 우와, 예쁘다. 괜찮지? 진짜 잘 나오네. 자기들이 좀 하나하나 하고 재밌는 거를 찍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나오네. 잘 나왔지? 잘 나왔어. 자연스러워. 오케이. 여기? 갈게요. 이런 뉴스타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하니까 사진이 하나도 버릴 게 없네.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 또. 지금 또. 오케이, 아우,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에듀이는 손 깍지 계속 안 풀네요. 아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